이베스트 투자증권 오늘 목요일 시험 깨끼리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증시가 다시 또 2차전지가 강해가지고 증시 분위기는 좀 회복이 되는 것 같고요. 최근에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낙폭을 이제 좀 축소를 하면서 리바운딩 하는 그런 좀 모습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해드릴 내용은 이제 뭐죠? 유통, 백화점, 건설 장비가 요새 뭐 난리가 아니죠. 어제 실적들이 너무 잘 나와서 그리고 기아, 현대모비스, SK하이닉스, LG앤솔, 삼성물산 그 다음 화장품 이건 좀 예전에 나온 그 요 자료거든요. 그래서 저희 당사에서 우지호 연구원님이 썼던 자료인데 그거 이제 뒤늦게 좀 제가 정리해가지고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삼성은자 오늘 실적 발표에 있었죠. 그 내용까지 중요한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통이 지금 3월 데이터만 보면 뭐 이렇게 성장한 걸로 나오지만 제가 이런 걸 이제 자꾸 말씀드리는 게 사실 이렇게 지금 경기가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실제 보면. 그래서 지금 기저효과 때문에 작년 3월에는 사람들이 밖에 못 나갔어요. 작년에 저도 작년 3월에 코로나 걸렸거든요. 그때 기억나는 게 그때 뭐 하루에 50만 명씩 확진자 나올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외출이 거의 다 중단된 시점이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올해 매출은 당연히 늘 수밖에 없죠. 작년에 많이 눌러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 숫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기는 좀 어렵고요. 구매 단가가 하락했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구매 단가 원래 물가 오르니까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 구매 단가는 오히려 이게 떨어지고 구매 건수가 늘었대요. 결국 뭐냐면 사람들이 필요한 것만 자주 산다. 그래서 경기가 그만큼 좋진 않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가 하락과 구매 건수 구매를 자주 반복적으로 이제 약간 가격이 낮은 거 위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 서비스 기타 수요도 감소했다고 3월 이제 서비스 기타 수요가 좀 감소했다고 하는데 여행과 외식 관련된 수요거든요. 어쨌든 이제 이런 수요도 조금씩 줄고 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소비가 축소되고 있어서 실적은 좀 부진하지 않을까. 유통에 대해서는 좀 아직은 보수적으로 이건 3월 데이터예요. 3월에 이제 그런 데이터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온라인도 지금 안 좋죠. 그만큼 이제 사람 이제 가계 소득도 가처분 소득도 크게 늘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우리나라 지금 내수 경기가 좀 좋진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소비가 꺾인 건 아니에요. 완전히 꺾인 건 아닌데 이런 지표들을 보면 그렇게 좀 좋은 상황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또 여기 키움주권의 박상준 애널리스트가 쓰신 자료 백화점 이건 또 긍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참 헷갈리죠. 한쪽은 되게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것 같은데 또 이쪽은 근데 이건 이제 4월 데이터입니다. 4월 데이터인데 소비자 심리지수 조사 결과가 있었는데 2월부터 계속 반등 중이에요. 4월은 95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소비 심리가 살아나면 백화점이 잘 되는데 근데 저도 이제 가끔 백화점 가보면 이게 경기가 안 좋은 거 맞나? 정말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참 그런데도 주관 안 가죠 백화점주들 백화점은 2분기부터 좀 반등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고 작년부터 계속 픽하오는 얘기만 있었죠. 근데 소비 심리가 회복되고 있고 심리가 좀 살아난다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내수 소비는 작년 3분기부터 이미 둔화가 됐고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는 기저효과 시작이 좀 된다. 그리고 가계 구매력 악화가 더 이상 가파르게 진행이 안 된다. 왜냐하면 이제 금리와 물가가 꺾이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작년에 안 좋았는데 올해는 반대죠. 또 인바운드 여행객 수가 가파르게 회복되고 있다. 그러니까 한국으로 여행을 많이 와요. 지금 외국인들이 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해외에서 한국으로 물론 중국이 못 오는 건 좀 아쉽지만 그래서 우리나라에 돈을 쓰고 가는 거니까 이런 부분은 또 긍정적일 수 있다. 그럼 또 백화점 같은 데 가겠죠. 백화점 업체들 주가가 부진하긴 하지만 2분기에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면서 좀 좋아진다면 괜찮지 않겠냐는 그런 내용이고요. 2분기부터 좀 완화될 것 같다. 밸류에이션 할인. 이게 소비자 심리지수고요. 신세계 현대백화점 말할 것 없이 그냥 버려지고 있는 기업들이에요. 그 누구도 관심도 없고 버려진 그런 기업들인데 아무튼 이제 우리 현대백화점은 한번 공부해봤죠. 그때 이제 계열불리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이 구간에서는 이걸 고민할 구간은 아니고요. 어쨌든 좀 잘 들고 가는 그런 구간인 것 같습니다. 모멘텀이 뭔가 하나 생겨야 되는데 그게 아직은 좀 부족해서 좀 답답한데 뭐 계속 답답할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는 뚜렷한 호재는 없으니까 다만 이제 밸류가 저렇게 저렴한 기업들은 뭔가 차후에 호재가 생기면 또 반영을 하니까 좀 기다리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신한투자증권의 이동원 명지훈 연구원님은 이제 건설장비 요게 오늘 이제 본 보고서 중에서는 가장 인상적이었고 아침에 이제 3%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군내 건설장비 3사가 너무 잘 나왔죠. 어제 우리 실적 잠깐 보여드렸죠. 네 거기 뭐 두산 바켓도 있었고 놀라운 실적입니다. 영업이 74% 기대치보다 다 이렇게 잘 나왔어요. 28, 뭐 43, 56 특히 미국이 장난이 아니에요. 미국 시장이 55, 84, 35 근데 우리가 북미가 좋을 건 알고 있었죠. 왜? 아니 우리 계속 공부했던 거 중에 올해 좋을 거라고 생각했던 건 뭐죠? 미국의 공장 짓는 거. 공장투자 신재생 인프라. 이게 말로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숫자로 나와버렸어요. 두산 바켓에 북미 산업용 차량 공장이 들어가는. 이게 135%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현대 건설기계는 또 가격도 올리고 거기다 물류비 줄고 근데 이제 건설 장비 주는 분석하기가 너무 어려운 게 데이터가 중국밖에 없고 전 세계에 다 팔고 제품의 차이를 분석하기 어렵다.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나타, 그랜저, 제네시스는 딱 급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야 뭐 이러고 그 다음에 뭐 제네시스가 있고 BMW가 있고 뭐 벤츠가 있으면 이제 서로 또 브랜드 분석을 하죠. 근데 이게 굴삭기 이제 그런 차이가 우리가 보기에는 어렵다는 거죠. 시가총액도 작아서 뭐 세계 1위 굴삭기가 캐터필러가 150조인데 국내 장비 3사 합쳐봐야 7.8조 밖에 안 돼요. 분석은 많이 해야 되는데 시장이 주목은 못 받으니까 그래서 이제 애널리스트 분도 약간 답답해 하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열심히 분석을 해도 관심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관심이 없기 때문에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남들이 다 관심 있는 데서는 큰돈 못 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결국에 이제 뭐 굴삭기 관심 있는 분도 사실 별로 없잖아요. 저도 이제 굴삭기에서 제가 좀 보고서나 이런 거 보면서 좋게 봤던 기업이 이제 두산밖에 그때 이제 블록딜이 한 번 있었지만 그거였고 중소형주 중에서는 그 대창단조 기억나시죠? 그 기업은 이제 왜 관심을 갖게 됐냐면 그러니까 좀 그 눈여겨봤냐면 그 다른 게 아니라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내부장 박안식 회장님이 자꾸 사시더라고요. 그죠? 박안식 회장님이 우리 내부장 매매한 거 매일 체크를 하니까 그분이 그냥 계속 샀어요. 근데 그분 사신 단가보다 훨씬 빠져버렸죠. 그래서 이제 근데 뭐 내용들은 뭐 괜찮은 기업인데 아무도 관심은 없어요. 사실 이런 굴삭기 쪽은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런 관심이 없다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이제 싸게 거래된다는 거니까 근데 이제는 관심을 가져도 된다는 그런 내용 같아요. 왜냐면 구조적으로 성장한다. 자원 개발 굴삭기 들어가야죠. 북미 인프라 투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도 다 아시는 내용이고 리쇼어링이라고 미국의 공장을 치워야죠. 중산층 일자리하고도 연관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전쟁 복구수요. 티르키의 대지진 그래서 건설 장비 수요가 늘고 있고 중동도 이런 투자 많이 하거든요. 제일 리스크가 이거예요. 중국이 좀 안 좋지 않냐. 중국 우전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보고서 내용 중에 이게 제일 눈에 들어왔어요. 제일 걱정되는 게 우리나라 기업들은 중국 비중이 높아요. 근데 이거를 줄이는데 성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리스크가 많이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점유율은 작더라도 이런 나라들이 성장을 하니까 거기서 조금씩이라도 점유율을 가져올 수 있고 제품 라인업 증가하고 브랜드 인지도 좋고 기술 경쟁력 전기 수소 건설 장비 자율주행 이런 것까지 IT랑 결합을 한 거죠. 이게 일본 기업들은 너무 과거에 빠져 있고 중국은 북미에서 안 되고 근데 한국 기업들이 이런 시장을 대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수삭기 단가고요. 메뉴에 있는 그래서 좋게 보자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구수삭기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막 이제 오늘 또 급등들 하잖아요. 네. 뭐 어제 실적 나오고 오늘 보시면 이게 현대 건설기계 그죠? 두산박객 같은 기업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뭐냐면 이렇게 오를 때 사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좋아도 기다리시는 게 좋고 여기 이제 관련된 기업들이 뭐 진성 TEC 같은 거 사실 이제 이런 구수삭기 부품회사들은 사실 못 올랐어요. 주가가 그죠? 근데 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게 실적은 달라올지 모르지만 대창잔조동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실적이 얼마나 나올지 알 수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좀 구수삭기를 만드는 회사보다 이런 부품사들이 좀 밸류가 좀 낮은 상태고 못 갔으니까 조금 더 이렇게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아무튼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이제 항상 그래요. 이제 이런 기업들도 만약에 여러분이 기회를 포착하신다면 이럴 때 하셔야 돼요. 이럴 때 흘러내리고 있을 때 가격을 딱 정해놓으시고 분할로 박안식 회장님이 사신 가격대가 7,000원 정도 되거든요. 사실 이건 뭐 다 알려진 뉴스니까 근데 6,000원까지 빠졌거든요. 근데 이렇게 오르는 날 있죠. 이런 날은 되도록 투자하지 않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런 좋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좋으니까 뭐 괜찮은데 뭐 현대건설 기회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루에 지금 13% 오르거든요. 빠졌다고. 너무 무리해서 들어가지 말고 또 저런 공부를 해놓으시고 또 저런 공부를 해놓으시고 또 좋은 기회가 온다면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굴삭기도 좀 이제 성장주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저 의견이 맞다면 구조적 성장기에 진입할 수도 있다. 미국이나 이런 투자가 늘어나면서 그렇게 한번 좀 고민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다음은 기아하고 현대모비스 이제 어제 발표했는데 실적을 내용만 정리 다시 한번 해드리면 기아는 뭐 실적 때문에 목포시가 올라갔고 북미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공통이 뭐 공통점이 뭐예요. 미국 비중 높은 회사들이 다 잘 나와요. 실적이. 북미. 참 이게 특징적이죠. 기아는 벌써 연초 영업이익을 9.3조 제시했는데 벌써 2.8조. 놀라운 실적이고 하반기는 좀 보수적으로 전망을 좀 유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 미국 IRA 대응 때문에 상업용 차량 이거를 30%까지 늘리겠다. 연간 이제 배터리를 장착한 뭐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PHEV차 뭐 이런 차들 57% 증가한 판매비중 8%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판매가도 높아졌고 주주환원 정책도 꾸준히 진행하고 그런데도 주가가 쌉니다.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이익보다는. 인정을 안 하죠. 근데 어쨌든 기아도 꾸준히 좀 보시면 좋겠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 쪽은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뭐 제가 맞다 안 맞다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만은 25년도에 이제 전 그때가 중요하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게 미국에서 진짜로 그때 조제공장이나 이런 데서 전기차가 팍팍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게 잘 팔리는지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그게 승부차잖아요. 현대차에 네. 그래서 그때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너무 단기 시각보단 좀 긴 호흡으로 자동차 뭐 다 마찬가지에요. 너무 올랐다 싶으면 뭐 일부 줄이시는 건 괜찮겠지만요. 단 지금은 기다리자. 많이 올랐으니까요. 현대모비스는 반대로 이제 기사 보니까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형님들 위해서 아오강 희생한다. 뭐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전동화 부품 여기 전기차에 들어간 배터리 있죠. 배터리나 배터리 모듈 이런 거 조립해가지고 플랫폼 만들어서 하는데 그거 없으면 전기차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엄청난 성장입니다. 76% 매출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비용이 너무 들어가고요. 아직은 시장이 그렇게 크진 않으니까 적잘봐요. 근데 이 비용을 지금 모비스가 다 떠안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연구개발 많이 그러니까 이제 뒷바라지 하는 거죠. 그게 좀 아쉽죠. 아쉬운 부분이고 전동화 부품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익규모가 현대나 기아이브의 작은데도 들어갈 돈은 많으니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암튼 그러나 그러나 분명한 거는 저 투자가 공짜는 없어요. 다 돌아가요. 나중에. 그럼요. 그래서 올해 중에 흑자전은 기대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손익분기점. 그리고 미국 이 배터리 모듈 만드는 공장에서 킬로와트당 10달러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배터리 셀이나 모듈을 만들면 보조금 받아요. 그리고 해외에서 발생하는 이 배터리 팩 같은 경우 배터리 조립한 거죠. 배터리 셀을 제외하고 현대모비스의 매출만 인식했다고 합니다. 그 안에 배터리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배터리 매출은 뺐나 봐요. 근데 이거를 넣는 걸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넣으면 조금 더 수익성이 낮은 현상이 해결되지 않을까 보는데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매출은 어마어마한데 수익성이 희생되고 있다. 이게 없어진다고 저는 생각은 안 하고요. 다만 이제 싸고 주가도 저렴한데 오르기가 쉽진 않은 거죠. 왜냐면 이제 이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투자들이 완성차사지 부품사를 안 살려고 하겠죠. 그러나 시간이 결국 좀 해결하지 않을까 그래서 인내심은 더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뭐 현대기아나 모비스를 보는 지금 공통된 의견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기다리시면 괜찮은데 당장은 좀 시간은 걸릴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자동차는 최근에 좀 많이 올랐잖아요. 기업들이 그래서 너무 쫓아가지 마시고 좀 기다리는 전략 필요할 것 같고요. 하이닉스는 어제 발표했는데 가동률 낮추겠다. 보수적으로 생산하겠다. 현금은 좀 추가 투자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금 현금이 좀 부족하고요. 이자만 1조를 해야 된대요. 빚이 좀 많죠. 그래서 여기 투자 여력이 좀 많진 않아요. 메모리 공급망이 안정적일 거란 보장은 없다. 미국은 미국이 마이크론 제재에 대해서 우리 한국 기업들 판매 제한 요구를 했죠. 중국에 그리고 고성능 GPU 중국 수출을 제한했거든요. 미국이 근데 HBM 있죠. 그 하이닉스가 만드는 하이밴드위드 메모리 고대역폭 메모리 단수를 쌓는 거죠. 그것도 막지 말라는 보장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정적 리스크가 좀 약간의 악재는 맞죠. 부담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런 부분들은 좀 국가 대 국가로 좀 해결이 좀 돼야 되는데 좀 그럽니다. 암튼 저는 좀 미국이 중국 판매 제한을 요구했으면 미국은 한국에 뭘 주든가요. 그 매출 보전을 좀 해주든지 그런 부분이 좀 없죠. 뭔가 좀 미국이 우리를 줬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못하는 만큼 그런 것들은 없는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삼성과 하이닉스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 뭐 정부에서 하라면 하는 건데 보상은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참 그게 그런 내용들이 없는 것 같아서 좀 아쉽고요. 어쨌든 저런 부분들은 주가에는 좀 약간 부정적인 이시죠. 영업 영업실적 추가 하향 조정은 제한적이다. 그래서 비중 확대하죠. 그러니까 안 좋지만 좋아질 것 같다. 오늘 삼성인자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하반기 개선 그리고 밸류 바닥 그죠. PBR 기준 재고는 이번 2분기가 고점 이번이 고점이면 지금 주식을 투자하는 게 맞죠. 이제는 재고 떨어질 밖에 안 넘었죠. 그게 맞는 거죠. 그래서 재고에 대한 부담은 좀 여전히 있는데 이번 2분기가 진짜로 피크라고 생각을 하면 재고 줄겠죠. 그러면 이제 추세적으로 주가는 오를 수도 있다.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NH의 주민의 연구원님의 LG앤솔 목표주가 유지했고요. 첨단 생산 세액 공제 관련 금액을 이번에 반영을 했고 전망치를 20% 정도 상향 조정했고 주가도 올랐습니다. 테슬라 하고 LFP 배터리 현대차 도요타 이런 북미 증설 기대감도 있고 AMPC 구체적인 규모는 아직 확정 안 됐는데 회사에서는 좀 상한선이 없다고 보는 것 같더라고요. LG앤솔 보조금을 계속 줄 수는 없으니까 상한선을 걸거든요. 보조금 주는 액수가 다 차면 더 이상 못 주는 거죠. 그게 상한선이 없으면 그냥 계속 배터리 찍어내면 보조금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될 걸로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상한선이 없으면 되게 좋죠. 주가에는 2분기는 더 좋은 실적 예상하구요. 자동차 원통행정지로 성장할 것 같다. 그런 내용입니다. 다만 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 지금 투자 관점에선 관망하는 게 맞다. 주가가 여러분이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 밸류가 나와야 되는데 원래 비싼 기업이잖아요. 원래 고밸류 기업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선 좀 쉽지는 않다. 다만 이걸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이천제 셀 업체들의 어떤 전망을 알 수 있고 저렇게 AMPC가 확정이 되고 상한선이 없다는 게 확정이 확실히 되면 이건 SK 이노비션 한테도 호재가 되겠죠. 삼성은 미국의 배터리 공장이 아직은 규모가 작다 보니까 영향을 크게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삼성도 공격적으로 미국의 투자를 계속 해나가야 되지 않나 준비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가셔야 되면 달라지 겠죠. 삼성전기도 어제 실적 발표 했는데 내용은 괜찮았습니다. 이익은 감소했죠. 당연히 감소했지만 기대보단 잘 나왔고요. 수익성도 크게 개선됐고 이번에 갤럭시가 잘 팔려 가지고요 카메라 쪽 실적이 좋았어요. 안 좋은 게 패키지 기판 스마트폰 PC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패키지 기판 있죠. 기판 잘 안 됐어요. 그리고 그래서 올해 전체 영업 이익은 20% 감소 인데 확실한 건 중국 스마트폰 시장이 좋아진다는 거 그리고 MLCC가 그렇게 되면 좋아지거든요. 중국 스마트폰 쪽에 많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자동차 쪽으로 들어가죠. 파워 트레인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한번 공부해봤죠. 아모텍 이나 MLCC 삼성전기 사막 콘덴서 그죠. 카메라는 폴더블 신제품 조기 출시 기대하고 있고 기판도 그래도 하반기엔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 좀 증설도 다 끝나고요. 24년부터 본격적으로 좋은 실적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고체 전지도 만들려고 하나 봐요. 이게 전기체 들어가는 거 알고 IT용 스마트 기기나 이런 데 들어가는 조그만 기계에 들어가는 전고체 전지를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사업을 이거는 뭐 지켜봐야죠. 밸류도 바닥이고요. MLCC 가격 오르는 거 보이시죠. 꾸준하게 원달러 환율도 이런 것들은 다 일단 삼성전기 주가에는 대부분 우호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참 이게 주가 안갑니다. 정말 무거워요. 이익이 이렇게 잘 나왔는데 건설 쪽이 서프라이즈 나왔어요. 근데 다른 회사랑 다른 게 있죠. 이 삼성물산의 건설사업부는 삼성전자 공사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좋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자이애스 엔디인가요? 거기 실적 매분기 잘 나오죠. 자이애스 엔디 오늘도 잘 나왔더라고요. 근데 자이애스 엔디는 어디다 만들어주죠. LG꺼 LG공사 단에서 만들어주는 게 자이애스 엔디고 여기 삼성은 삼성물산 하는 거죠. 그런 수혜를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건설 부분은 하이테크와 해양 대형 현장 실적이 본격화로 88%나 증가했고요. 아무튼 이번 1분기 실적은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미국 공장 평택 공장 이쪽이 예상은 상의할 걸로 보고 있고 신재생 에너지 스위스 바이오 헬스케어 신사업 이런 것들도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차기 3개년 주조하는 정책도 발표했는데 보유자산 자사주 이걸 분할 소각 계획에 대해서 아직은 확정된 건 없대요. 약속은 했어요. 3년 동안 지금 들고 있는 자사주를 모두 다 소객하겠다. 그걸 좀 검토중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었죠. 그래서 올해 내년 내후년 까지 3개월 년에 걸쳐서 매도하지 않을까 자사주 소각하지 않을까 자사주를 없애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직은 뭐 규모가 확정된 건 아니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약속을 한 거니까 예전에 한번 삼성부스에 언급했죠. 보유한 자사주를 모두 다 소각하겠다. 그래서 좀 그런 기대감 갖고 잘 버텨보시는 게 주가도 굉장히 저렴해졌고요. 남들이 관심이 없다 보니까요. 지금은 좀 괜찮은 자리가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K뷰티 살길찾기인데 요걸 보면 이제 지금 화장품 시장이 최근에 어떤 기업들이 강했고 그런 그림들이 아마 그려지실 거예요. 이건 이제 작년부터 이미 저기 지금은 이제 그만두셨지만 하나증권의 박종대 연구원님도 요런 얘기를 많이 작년부터 하셨죠. 근데 아무튼 이제 저희 당사에서 나온 자리 요약을 해드리면 한국은 인디 브랜드 그냥 올리브영을 가면 그게 보입니다. 그런 흐름이 옛날에 뭐 이니스프리나 이런 단일숍 가서 많이 샀잖아요. 시장이 바뀌었죠. 그래서 옛날에 방문, 판매, 백화점, 로드샵으로 갔다가 이제 여기 온라인하고 이걸로 시장이 완전 바뀌어버렸어요. 우리 한국에서는 소매 판매 중에 음식료가 27%인데 화장품은 6% 정도 되고요. H&B스토 요게 이제 올리브영인데 여기서 화장품을 사는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고 온라인 침투율도 30% 이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또 옛날에는 이제 LG랑 아모레가 압도적인 점유율이었는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비건부티, 클린부티, 슬로에이징 정체성을 가진 인디 브랜드들이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고 그 배경은 세 가지 어쨌든 소비자 개인 취향의 고도화 그래서 인기 많은 것만 사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새롭고 신선한 브랜드 거부감이 없어요. 작은 브랜드도 나한테 괜찮으면 삽니다. 가성비 좋고 생산자 ODM이 만들어주잖아요. 한국의 코스맥스 한국 콜마 CNC 인터 여기 만들어줘버리죠. 진입장벽을 낮춰주고 있고 다품종 소량 생산이 가능하죠. 그리고 인플루언서들이 저희가 화장품 사업을 하고 싶으면 만들어달라고 하는 거죠. 자기 브랜드 달고 딱 나와요. 그러니까 ODM 회사는 좋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공급자는 온라인이나 아니면 올리브영 같은 데 이런 데 공급을 한다. 그래서 특히 CJ의 올리브영이 중소 브랜드를 많이 발굴을 했거든요. 3C 닥터자르트 닥터지 마녀공장 아비브 이런 것들 또 최근에 로우맨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수많은 인디 브랜드가 등용 묻는 역할을 올리브영이 하고 있고 연 매출 100억 넘는 브랜드 수가 38%나 증가했고 100억 달성 브랜드는 첫 연매출 21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국은 확실히 인디 브랜드 시장 흐름 올리브영과 함께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일본에서는 이제 오샤레 라고 하는데 이게 멋쟁이 아가치를 뜻하는 검색을 해봤거든요.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근데 암튼 일본은 일본은 이제 K-뷰티에 좀 빠져있다. 글로벌 3위고 기초가 많고요. 드럭스터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 약간 이제 올리브영하고 비슷하죠. 백화점 그 외에는 다 비슷비슷하대요. 온라인 침투율이 낮고요. 근데 K-POP 인기로 한국 화장품 수입이 많이 늘어나서 일본에서 한국 화장품을 제일 많이 수입을 합니다. 일본에서는 한국 기업들의 위상이 커지고 있고 근데 기초는 주로 자국회사들 있죠. 일본의 3대 브랜드 업체들 이쪽에 집중되어 있고 다만 중저가하고 색조 브랜드는 우리나라 걸 많이 쓴다고 합니다. 중국 최근 일본 현지에서 로맨, 클리오, 에뛰드 이런 브랜드들이 인기가 많고요. 특히 아이패밀리에서시가 로맨에 로맨이란 브랜드가 있죠. 올리브영 가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아이패밀리에서시가 만드는 건데 여기 색조 브랜드가 엔드바이로맨이라고 합니다. 미니스탑이 아, 로선 일본의 로선이랑 편의점하고 같이 손잡고 거기서 팔아요. 편의점에서 화장품 미니 사이즈로 된 거 이런 것들 그래서 성장하고 있고 일본이 3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규제가 해제돼서 백화점 판매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기회 땅이죠. 전세계 1위고 기초 색조가 비슷해요. 굉장히 큰 시장이고 뉴트로지나 이런 자국 브랜드가 주도하고 한국은 프랑스, 캐나다와 함께 탑3 화장품 수입 국가고요. 작년에 한국의 미국향 화장품 수출액이 7억 달러 6% 증가했고요. 이게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옛날에는 존재감이 없었어요. 12%까지 그래서 미국향 화장품 회사들도 기지개를 키우고 있는 거고 지금 미국이 좋잖아요. 미국 비중이 높은 기업들한테 높은 점수가 부여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건은 브랜드를 잘해야 된다. 브랜딩 그냥 케이팝에 의존해서면 안 된다. 한국 화장품이라는 이유만으로 구매를 하는 시대는 끝났다. 그러니까 자체 경쟁력 브랜딩을 잘해야 된다. 중국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모두에게 중요하죠. 기초가 많고 중국도 많이 바뀐 게 자기네 나라 기업들이 그러니까 중국 회사들이 직접해요. 이제는 그리고 화장품 소비층이 젊은 세대로 바뀌었죠. 좀 약간 다른 점은 해외 유명 브랜드를 맹목적으로 선언 안 한다고 가성비 좀 따지고요. 그리고 한국은 원래 중국의 1위 수익국인데 점점 감소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의 로컬 브랜드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직접 화장품 회사들이 있죠. 상하이자하 프로야 중국 자국 비중이 46%까지 이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화장품 회사들이 안 좋았죠. 중국이 이제 자기네가 해버리니까 거기에 Z세대 중심에 고차오라고 고차오라고 애국 국산품 애용하자 막 이런 거죠. 그리고 서구권 일본 제품의 점유율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 7대 브랜드가 모두 다 이런 브랜드가 글로벌 1위 시장도 이쪽 중국을 계속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중국과 카테고리는 시세이도 같은 일본 브랜드가 아주 고가 브랜드는 프랑스 쪽 명품 이쪽 브랜드가 장악하고 있고 중국과는 일본이 올라오는데 한국은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다. 이게 좀 뽀아피죠. 아세아는 성장혈업 충분하다.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인데 인구 구조가 어쨌든 어마하게 많죠. 인구가 지금도 인구가 계속 늘고 소득은 늘기 시작했고요. 디지털도 많이 해요. 그래서 웹으로 보지 않고 PC로 보는 것보다 모바일이 익숙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세계 6% 정도 되고요. 근데 점점 점유율은 늘어나고 있죠. 인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또 아시아 젊은이들의 아세안 한국사랑도 긍정적이다. 그래서 돌팍을 찾아보자. 중국 수요는 살아나고 있어요. 실제 나고 있고 그래서 어제 코스맥스 우리 한번 공부해봤잖아요. 실제 중국이 지금 좋아지고 있는 거 맞습니다. 화장품 쪽은 의류랑 그래서 성장 여력이 높고 근데 중국이 중장기적으로 계속 고성장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너무 막 이걸 장기투자로 보시면 안 되고요. 안 좋았다 회복되면 업사이드가 충분히 나오니까 그런 정도로 보시는 게 화장품 맞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 장기투자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중국 이쪽에 아무도 기대를 안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쪽에서 기회가 더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타피가 한국 콜마로 꼽아주셨습니다. 글로벌 최고 수준의 화장품 코스맥스랑 경쟁하고 있고 화장 그러니까 이 화장품 시장에 급변하면 빠른 대응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크림 선케어 이쪽이 강자래요. 저도 매일 바르고 다니거든요. 이게 자외선 차단해 주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반드시 필요한 화장품 중에 하나죠. 근데 이쪽에서 가장 또 잘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올해는 중국 캐나다 이쪽도 흑자전환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서 한번 좀 지켜보시면 되겠고 CJ 올리브영 스타믹스 매장수인데 올리브영 엄청 성장하죠. 매장수 어쨌든 장사가 잘 되거든요. 올리브영 가면 사람도 많고 저도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화장품은 올리브영 가서요. 저도 그래요. 남성 코너도 있더라고요. 가서 저도 뭐 거기서 화장품 사는 경우도 있고 선물하려고 거기 올리브영 자주 가고 그러니까 이제 그냥 고민 없이 그냥 가서 그러니까 원 브랜드샵의 단점은 뭐죠? 그러니까 이니스프리만 파는 거죠. 에뛰드만 파는 거 근데 여긴 그게 아니라 내가 사고 싶은 브랜드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택의 폭이 높고 가격도 합리적이니까 잘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인디 브랜드들입니다. 이게 참고하시면 되겠고 되게 많죠. 이렇게 바뀌니까 ODM 회사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CNC 엔터가 잘 된 거죠. 그래서 그동안 주가가 올랐던 거죠. 롬앤 아이패밀리 로선에서 런칭한 거고 일본의 주요 인기 화장품 브랜드 롬앤 클리오 밀크터치 밀크터치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티르티르 그래서 이런 제품들의 브랜드가 일본에서 히트를 치고 있다. 한마디로 중저가 인디 브랜드 시대입니다. 거기에 맞는 게요. 계속 공부해봤잖아요. 펌텍 코리아도 있었고 근데 이제 저는 이 생각은 해요. 이제 그 아이디어 때문에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와서 그걸 또 쫓아가자. 이거보다도 분명한 건 중국도 가성비로 가고 어제 저도 박은정 연구원 코스맥스 보고서 보고 저도 전혀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중국의 화장품 시장 고성장하고 있고 결국 중국도 이런 형태로 갈 거고 그럼 콜마 코스맥스가 이걸 하고 있으니까 긍정적이죠. 그러니까 그런 중국 쪽도 우리가 볼 필요는 있다. 다만 중국에서 경쟁하는 기업들 중국 자국 브랜드라 힘들죠. 근데 오뎀 회사는 중국 회사가 만들어달면 그냥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경쟁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쨌든 한번 이게 화장품 시장의 현황을 한번 공부했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제가 뒤늦게 좀 정리를 해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삼성인자 유한타 정권의 백기령 연구원님 메모리 부분 감상 관련해서 구체적인 맥락과 배경은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감상 규모 및 제품은 그러니까 특정 제품은 이미 물량을 확보했기 때문에 생산량 하향 조정을 결정을 했고 이번 생산 조정은 중장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과거 제품이에요. 옛날 제품 최신 공정이 들어간 거 말고 그리고 감상 규모가 이게 좀 더 우리 생각보다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감상은 네 그래서 하반기부터 재고가 안정화될 것 같다. 2분기부터 재고 감소를 언급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업황 좋아진다는 신호가 나온 거죠. 그래서 하반기 수요 회복될 것 같다. 네 전망기관도 이런 얘기를 했고 어제 하이닉스 삼성까지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될 가능성이 높고 아픈 손가락이 시스템 반도체 갤럭시 핸드폰에 들어가는 AP죠. 반도체죠. 반도체 이름이 엑시노스인데 이거를 안 쓰고 퀄컹 걸 썼죠. 왜? 성능이 안 나오니까. 내년엔 좀 재진입할 것 같냐. 근데 확실한 대답은 안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하겠다는 거예요. 재진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는데 내년에 갤럭시 프리미엄폰에 들어갈지는 나도 모르겠다. 이거죠. 적에 대한 오사트 있죠. 그때 말씀드린 뭐 두산테스나나 엘비세미콘 네페스 네페스 아크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많이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을 잘 보셔야 돼요. 그쪽은 오사트는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부분 관련해가지고 올해 설비 투자 계속 투자한대요. 그러니까 투자는 줄인다고는 안 한 것 같아요. 투자는 유지한다. 더 늘린다는 것도 아니고 감산은 하되 투자는 집행하는 게 한 번 이거 이 공장 만들어서 양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 지금 공장 짓고 있는 건 멈출 수는 없다. 인프라 투자는 미리 한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인프라 투자 관련된 기업들은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죠. 좋고 또 평택 삼사기 위주 투자에 얼마 전에 세보이 MEC가 삼성물산에 공급을 했죠. 기계설비 그런 공시들이 나오는 걸 봐서는 대비를 지금 하고 실제 인프라 투자는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나왔던 주요 보고서 내용이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 나온 기업들 한 번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발표된 기업 중에서 비즈니스원 이 회사가 여기 다 실적이 정말 엄청나죠. 이게 예상보다 성장률도 엄청나요. 1분기 다들 안 좋지 않듯 하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놀라운 실적을 내고 있어요. LX엘렉트리 잘 나올 거라고 이미 예고는 돼 있었는데도 그걸 훌쩍 뛰어넘었고 방산조에서 LIGNX1도 놀라운 실적을 냈습니다. 삼성인지니어링 하나솔루션도 좋은 실적을 또 내주세요. 자이 S&D도 이게 계속 좋은 실적 나죠. 자이 S&D 근데 참 축구가 안가요. 아무튼 자이 S&D 이번에도 정말 엄청난 실적을 내줬고 하나금융주죠. 은행주 내에서도 좀 돋보이는 그런 실적을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오늘 좀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좀 잘 나왔다 라고 정리를 한번 해드렸고요. 그리고 어제는 포스코 퓨처엠의 그 전기차형 그 어제 30조원짜리 LG앤솔 라풍 계약이 하나요. 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의 수주가 정말 대단하구요. 내부자 매수로는 이제 어제 같은 경우 롯데웰푸드 아세요? 그 롯데제가 예전에 롯데상강하고 합병했죠. 여기 대표이사가 이창협 대표이사가 한 1050조 많이 빠졌죠. 롯데웰푸드 참 왕따 당하고 있는데 109,000원에 장내 매수 들어왔고 미래세증권의 최연만 회장님 유명하시죠. 이분이 6,900원에 자기 회사 주식 2억원을 또 매수를 했다. 이렇게 장내 매수 들어왔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장이 끝났습니다. 끝났고 예 이제 오늘 이제 보시다시피 코스피가 0.4% 최근에 이제 완전히 수직으로 좀 이렇게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다가 오늘은 이제 사실 오늘 이제 2차전지 덕분에 증시가 어쨌든 급반등을 했고 오늘도 보시면 이제 2.3%나 코스닥은 반등해서 뭐 거의 종가가 최고가에 끝나는 그런 이제 모습으로 마감이 됐고요. 오늘 이제 외국인들은 주식을 모처럼 많이 샀습니다. 그동안 좀 팔다가 기관은 던졌고 외국인은 좀 많이 샀고요. 개인이 좀 특징적인 게 코스닥을 좀 팔았어요. 그동안 코스닥을 좀 많이 샀는데 오늘은 오히려 외국인들이 좀 사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코스피 쪽에서는 여전히 외국인은 전기전자 자동차 위주로 집중 매수하고 있고 비금속 광물은 이제 포스코 퓨처엠으로 보여집니다. 이쪽은 대량의 매도로 했고요. 화학업종 철강주까지 외국인들은 계속 코스피에서는 2차원지는 계속 매도고요. 소재 쪽은 반면에 대형주 전기전자 자동차 위주로 꾸준하게 또 오늘 굴삭기라든가 이런 업종을 많이 산 것 같습니다. 반면 기관은 거의 다 매도인데 산 거는 굴삭기 정도 실적이 좋아서 산 것 같고 개인 투자 분들은 오늘 거의 비금속 광물 2차원지 소재 쪽 반면에 삼성은자를 정말 많이 파시더라고요. 자동차하고 이쪽에 대해선 계속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섹토로는 건설기계가 가장 돋보였고요. 왜냐하면 너무 실적이 좋았죠. 어제 우리가 이미 실적을 봤죠. 현대건설기계가 현대건설기계나 두산바케 그러면서 여기 이제 한마디로 굴삭기 부품사들이죠. 이런 대창단조나 이런 기업들이 또 하루에 10%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온 것 같습니다. 굴삭기가 좋았고요. 오늘 또 리튬 관련주가 난리가 났죠. 에코프로가 18% 70만원 넘어서 아마 고가를 넘은 것 같고요. 지난번 고가가 여기군요. 여기까지 이제 거의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금양 그 다음에 포스코 엠텍 첨보 포스콜딩스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좀 좋았고 폐배터리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2차전지 그러니까 2차전지 소재가 기존에 시장을 주도하던 에코프로 계열사하고 포스코 그룹 이쪽이 다시 반격에 나서면서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또 급등하면서 코스닥이 좀 회복이 됐다. 지난 한 일주일 빠지다가요. 그리고 오늘 뭐 MNCC도 사실은 요새 보면 거의 2차전지랑 똑같이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차전지 소재 오늘 다 괜찮았습니다. 미용 의료기기 오늘 좀 괜찮았고 타이어도 좀 괜찮았네요. 아 근데 타이어는 아니네요. 다이나믹 디자인 혼자 가서 타이어 업종들은 대부분 좋지는 않습니다. 효성도 결국 40만원 깨졌죠. 그죠. 그러니까 무리해서 막 쫓아갈 필요는 없고요. 40만원 이하로 내려왔고 이제 내려갈수록 가격 매력이 생기겠죠. 조금씩 이쪽은 어차피 주력은 타이어 코드니까 타이어 코드가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은 같더라고요. 다만 이제 탄소설무가 워낙 좋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좋지 않을까 다만 단기적인 조정은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은 또 OLED 쪽이 좋았네요. 선익 시스템 근데 2차전지가 있어요. 이쪽에 사실 OLED 가 좋았다기 보다는 2차전지 여기 같이 좀 섞여있는 기업들이 좋았고 실제 디스플레이 대장주인 가장 대표적인 기업은 LG디스플레이 인데 LG디스플레이는 오늘 급락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분위기가 좋다고 보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OLED 2차전지 생산업종 LG앤솔이 오늘 좋은 흐름 보여줬고 갤럭시 부품주도 오늘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도 최근에 급락했는데 좀 흔들렸죠. 오늘은 레이커 마트리얼 제가 다시 살아났고 오랜만에 솔브레인도 담당을 좀 해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회사들 오늘 한 1% 가까이 올랐고 CNC 인터도 실적이 되게 잘 나왔더라고요. 아이패밀리 회사 흔히 색조 화장품 쪽 이죠. 이쪽 기업들의 주가가 다시 한번 불을 뿜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고 클리오도 마찬가지 그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오늘은 화장품 쪽에서는 글쎄요. 한국 콜마 좀 빠진 것 것 같고 특별한 움직임 없었네요. 의료 기기 쪽 오늘 티로보틱스는 의료 기기라고 좀 그런데 2차원지 장비 쪽이죠. 덴티움 좋았고요. 휴비츠 요즘에 굉장히 분위기 좋죠. 인터로 조 이쪽이 좋았고 반면에 오늘 셀바스 에스케어 이런 기업들은 좀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자동차 부품주들은 어제 모비스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좀 많이 흔들렸는데 오늘은 아진산업 세종 공호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좋았고요. 아이폰 관련주도 LG 노택 조금 살아나고 있고 LG 화학 도 오늘 좀 괜찮은 실적 발표한 것 같더라고요. 2% 정도 주가가 반등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도 물론 이제 반도체지만 오늘 일단 삼성은자의 하반기 업한 계산 기대감으로 좀 올랐고 반도체 장비 회사들은 오른 것도 있지만 좀 빠진 것도 있어서 혼조세 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주항공 쪽은 오늘 한화가 좋았어요. 한화가 다시 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실적도 좋았고 이런 기업들은 좋았고 반면에 도시가스가 오늘도 결국 대성홀딩스랑 서울가스가 하한가를 갔고요. 삼천리는 하한가가 풀렸지만 정말 이게 뭡니까 진짜 누가 피해를 보는 거예요 이러면 대체 작전 세력 때문에 근데 그렇게 몇 년간 통정매매 했다는 게 정말 너무나 충격적이고요. 누구도 알 수 없게 한 거죠. 사실은 정말 엄청난 사건이죠.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게 근데 이제 이런 사건이 터지면 애꿎은 그 피해자들이 생겨요. 여기 주주분들 전혀 모르고 이렇게 되면 이게 완전히 이런 가치주가 아니라 완전히 단타장이 돼버려요. 단타 오늘 거래량 보이세요? 오늘 웬만큼 단타 한다는 사람들이 다 단타 해버렸겠죠. 들어가가지고 거래 터지니까 그러니까 이러면 주식이 완전히 뭐라 그러죠 움직임이 예상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일은 다시는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선주 좀 빠졌고요. 오늘 현대미포조선은 어쨌든 적자 났고 예상은 했는데 적자 났고 다만 삼성중공업이 좋은 실적을 냈어요. 삼성중공업은 좋은 실적을 내서 드디어 흑자전환에 성공하는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괜찮았고요. 생명보험 은행주들도 좋은 실적 냈는데 오늘 큰 모멘텀은 없었던 것 같고요. 음식료 업종은 오늘 조금 쉬어 갔던 것 같습니다. 오리온 이 좋고요. 요즘에 계속 대한제당 CJ 젤리단 이런 기업들은 안 좋았습니다. 미디어도 여전히 안 좋고 광고가 워낙 안 되다 보니까 방송사부터 해가지고 다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광고가 붙어야 되는데 경기가 안 좋잖아요. 그리고 자동차 쪽은 오늘 만도가 좀 빠지면서 조금 분위기가 안 좋았고 그래도 완성차는 버틴 것 같고요. 조선주 빠지니까 조선기자제도 좀 안 좋았습니다. 인터넷 대표주는 여전히 부진하고 항공주도 아직은 크게 지금 움직이질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건설기계 쪽 하고요. 이건 그냥 숫자로 보여준 거고 건설기계랑 2차전지 이 두 개 섹터가 시장을 이끌었다라고 보는 게 오늘은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시장의 큰 역할을 해줬던 게 물론 2차전지가 많이 오른 것도 있지만 삼성자 큰형님이 오늘 확정실적이 나왔는데 반도체가 4조 넘게 적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플러스 반전을 하면서 좀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대용주들도 어쨌든 반격이 나서길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코스닥이 좀 더 강한 상황인데 코스피 대용주는 상당히 부진했잖아요. 그동안 많이 오른 것도 없고 이쪽에서도 점진적인 반격이 나오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아무튼 다음주에 FMC도 있고 시장은 슬로우 할 거예요.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좀 등락과정 거듭하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오늘 오전에도 증시 별로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빠질 때 토자는 빠질 때 그리고 오늘 이렇게 올랐죠. 오르는 날은 하지 마시고 기다리시고 그렇게 해서 계속 대응을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여전히 소외받는 기업들 기회는 항상 있으니까 좀 잘 지켜보시고 그리고 역시 실적 시즌이니까 실적이 중요한데 이 건설기계가 좋았던 건 뭐냐면 단지 지금만 좋아서는 안 되고요 앞으로도 계속 좋아야 돼요. 구조적으로 그게 맞아 떨어지면 주가가 굉장히 많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염두에 두시고 지금 좋은 것보다는 앞으로 계속 좋아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꾸준하게 고민을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번주는 목요일까지 좀 지났고 내일 금요일인데 내일은 함께 배우기도 제가 찍어가지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게 반도체 남은 부분이 몇 개 있는데 정말 힘드네요. 만들기가 쉽지는 않은데 마스터를 해야 되니까 일단 만들어 보고요. 아무튼 오늘 고생하셨고 또 내일 또 이 시간에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저녁 보내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아마 실적 요거 맞아 맞아 이게 안 했네 제가 아까 적은 거 말고 여기 삼성중공 KB금융 이 두 개는 좀 좋은 실적이 나왔어요. 뒤늦게 좀 적은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아무튼 실적도 이 중에서 뭐 이게 다 좋다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기업들 중에서 주가가 좀 싸고 못 오른 게 있다면 그것도 좋은 선택지가 되겠죠. 그래서 한번 주가 흐름도 보시고 밸류도 보시면서 실적 어떻게 좋아졌고 왜 좋아졌는지도 한번 체크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고생하셨고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